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민경욱 전 의원 컷오프 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이미 다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민경욱 전 의원이 참 마음이 아플 텐데 그래도 꿋꿋이 그냥 통보받자마자 바로 자기 이야기를 하네요. 페이스북 공병호 tv에서는 민경욱 전 의원의 입장 발표를 간밤에 유튜브로 내보냈습니다. 방금 전 국힘당 공관이 발표해서 제가 인천연수구을 경선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김진용, 민현주, 김기흥을 대상으로 경선을 치르기로 결정됐다고 합니다. 100% 패배할 겁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조작하는데 어떻게 이길 겁니까 제가 경선 주자에서 제외된 원인이 여론조사 결과 때문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만약 면접 때 굳어진 제 추측대로 면접 마치고 나서 민경욱 전 의원이 분위기가 이상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저의 부정선거 운동 경력 때문에 제가 제외된 것이라면 커다란 명예로 생각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당론이 부정선거 없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당론이 부정선거를 덮자는 겁니다. 부정 국민의힘의 당론이 부정선거 은폐대일에 들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는 보수 정당이 없는 겁니다. 그 입장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선거 부정을 다 덮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저지른 자와 은폐한 자가 모두 다 대한민국이 부정선거가 고착화된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걸 다 동의한 사건이 이번에 민경 목을 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냥 이제 제도권을 통해 가지고 선거 문제를 공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대들고 일어나지 않으면 해결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17% 정도가 그래도 국민 힘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힘이 있으니까 국힘이 저렇게 폼을 잡고 다니는 겁니다. 국민의 힘이 올바르지 않은 결정이 다 하시면 78%고 올바른 결정이 다 한 사람이 17% 정도가 여전히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민경욱 전 의원의 그런 경선 탈락이라는 것을 한번 그냥 기사뿐만 아니고 제가 한번 생각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게 되면 예상 가능한 일이었는가 예상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예상 가능은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크게 산전을 하지 못했지만 경기도지사 선거에 경기도지사 선거에 강용석 후보가 무소속 출마였습니다. 그 선거 데이터를 사후적으로 분석해보게 되면 다른 후보에 비해서 김은혜 후보는 한 5% 정도를 빼앗겼고 강용석 후보는 50% 정도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선출직 공직자로 입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든 간에 선거 문제를 거론해서 안 되구나 선거 문제를 거론하게 되면 그냥 콕 찍어서 낙마시킬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결과가 발표되기 이전도 민경욱 후보가 과연 경선을 대상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 반 우려 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가능한 일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선거 부정을 다 은폐하는 대열에 선거입니다. 그 대열에 국민의힘도 서고 한동훈 씨도 서고 윤 대통령도 다 서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제 여러분께서는 그냥 기대를 그렇게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번에 민경욱 전 의원의 경선 배제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냥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입장이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아주 이번처럼 아주 극명하게 세상에 드러낸 경우는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선거 사기를 저지른 자 선거 사기를 은폐하는 자가 모두 다 합하여 대한민국에서 선거 사기가 제도화 호착화 되는데 힘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제도권 언론이나 사법부를 통해 가지고 선거 부정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없어진 겁니다. 그 이야기는 달리 이야기하면 이 상태로 가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참정권을 완전히 박탈당하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북한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북한은 내놓고 하는 것이고 여기는 뭡니까 그냥 속이면서 하는 것이죠.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는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성규 과거의 사회시민수석이 내 앞에서는 부정성 그 부자도 꺼내지 말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나 사람이 참 그렇게 하기가 힘든데 2년 넘게 윤 대통령께서 굳게 그 문제에 필사적으로 입을 다무는 이유가 다 여러분들 그냥 합하여 악을 만드는 길로 들어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찍부터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을 때 조금 비판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거듭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성인 남자의 생각이랑은 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아왔고 이분들은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싫으면 대들든지 실제 그렇게 못하면 그냥 죽어서 지내는 겁니다. 뭐 다른 게 없는 겁니다. 그냥 베네수엘라 꼬라지가 나는 겁니다. 베네수엘라처럼 그냥 선거 부정이 그냥 일상화 돼가지고 그냥 정해주는 대로 그래서 그냥 차라리 이런 뭡니까 9천억 예산 쓰지 말고 그냥 선거관리비원회가 아니고 선거결정위원회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때 거기서 뭡니까 그냥 발표를 매번 선거 말라고 사전투표하고 뭡니까 골치 아프게 뭡니까 표 집어넣고 하냐 이야기죠. 그냥 기계 돌려가지고 이번에는 홍길동 다음에는 뭐 인격정 다음에는 뭡니까 신산임당 그래서 발표가 여러분들 결정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직선거의 공정성 문제는 지금까지 밝혀진 것이 2016년 총선부터 지금까지입니다. 10번 선거 부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력들이 언론계 대법관들 사법계 대형로펌들 선관위 행정부 국회의원 모든 데 암세포처럼 퍼져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대통령도 말씀을 못하시는 지경까지 다 도달한 겁니다. 부정선거 정우증이라는 그런 질환이 있으면 중증입니다. 보통 여러분들 병이 걸린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중증에 걸린 겁니다. 암세포가 전부 다 전의가 돼가지고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이 된 겁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여기서 아마 침묵할 겁니다. 그리고 일신의 안의와 영광을 위해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 문제를 언급 안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가 그냥 완전히 저무는 겁니다. 일부 사람들만 계속 발언을 하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도 다 납을 해가지고 결국은 입을 다물게끔 이번에 나발디트럼 죽이거나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육체조로 죽이는 것이 아니고 말을 죽이도록 그렇게 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정리정돈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결국 정치라는 것이 국민의 수준에 맞는 정치가 나오니까 다수 국민들이 그냥 우리 편이니까 무조건 뭡니까. 제가 볼 땐 대패합니다.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대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기후제 치내는 사람도 있고 기적을 바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논리적으로 대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뭐 어떻게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과는 이미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지만 그냥 발표 사전 투표율이 결정되고 나면 그다음에 다 결정이 되는 거잖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번에 여러분들 완전히 전세가 그렇게 결정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선거를 뒤집는 것은 어렵고 그리고 아예 지금 여러분들은 뭐죠. 국힘당 쪽에서 그 문제를 바로 잡을 의지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당모의 여러분들 받듯이 그냥 그 체제 아예에서 모의 조금 더 먹는 걸로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겠죠. 그게 대한민국의 수뇌부가 뭣도 안 뭡니까. 악과 타협하고 악의 도구가 돼버린 겁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건국전쟁을 보고 눈물 흘리고 100번 눈물 흘려봐라예. 건국전쟁에서 시작된 것이 지금 여기서 대미를 여러분들 끝장이 나는 겁니다. 사람들은 단순해 가지고 건국전쟁이 눈물 흘리지만 본인이 지금 노예가 되게 생겼는데 그거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참 정권이 박탈당한 거죠. 그런데 박탈당하지 않은 것처럼 체면을 걸어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이 되는 겁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